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네일장 1타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텐데요. 우리 10월 25일이었죠. 금요일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1타 종목들 오늘 모두 흐름 좋았습니다. 특히나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6.73%나 상승했는데요. 나머지 세 종목들 모두 다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우리 에이직 랜드 오늘 수익 크게 났는데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지 공약 탓점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직 랜드는 제가 지난번에 거래대금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주가가 추후에 안 받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공교롭게도 121선 구간인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한번 막혔습니다. 장 중에는 뚫어주었으나 제가 121선 매매하에 그때 설명드릴 때도 종가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가상으로는 딱 121선에 걸쳐 있어요. 이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여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종가가 37,000원 라인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지고 37,000원 라인을 여기 빠진다면 쭉쭉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 라인은 37,000원 지금은 어차피 수익 구간이잖아요. 지금 뭐 절반 정도 차이 하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매도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라도 화요일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올라간다면 얘가 이 윗골이 메우면서 양봉 하나 나올 수 있는 애기 때문에 45,000원 이상으로 좀 수익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 피플바이오 한번 볼게요. 피플바이오 보시면 얘는 오늘 좀 장중에 빠졌습니다. 한 5%, 4.78% 빠지고 나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 보시면 얘가 일단 박스건 안에 갇혀있고 한데 중요한 라인들을 일단 한번 다 돌파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이지랜드랑 좀 다른 패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물대를 어느 정도 구간 소화했다라는 것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봉, 도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갈 때 4,500원 뚫고 4,7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맞춰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C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25일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세 종목인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중요한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해줍니다.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설명드렸었죠.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장대음봉이 나오고 빠지고 결국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다 나왔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제 올릴 차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고점 라인 돌파하면서 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보유하신 분들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단타 종목들의 리뷰 살펴봤습니다. 우리 에이징 랜드 오늘 수익 보셨을 텐데요. 아직 매도하지 않으셨다면 내일장의 절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3만 7천 원 올라간다면 목표가 4만 5천 원 이상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피플바이오 4,500원에서 4,700원의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KCS도 계속해서 흐름 좋기 때문에 홀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레뷰 코퍼레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윗골이 큰 양복 나왔습니다. 4% 가까운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우리 내일장 화요일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레뷰 코퍼레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보시면 8월 23일부터 한번 볼게요. 이때 일단 한번 막혔죠. 이렇게 한번 막혔습니다. 저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볼 때 장기 평선을 중요하게 보는데 8월 23일에 한번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한번 막혔네요. 이때도 한번 막혔어요. 이게 계속 막힌다는 것 자체가 시도는 하는데 밑에서 매수세가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시도는 하다가 빠지는데 이번에 이제 양봉이 4거래일 연속 나오면서 121선 라인을 돌파해놨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양봉이기가 그 봉의 길이는 어떻게 보면은 시가와 종가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올라왔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종가까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 돌파해놓고 121선 라인에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도 좋고요. 다만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윗고리가 길게 나왔다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한 20, 그러니까 이평선 수령 구간이라 하면 한 8,500원 라인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분할 매수는 내일 시가에 내일 시가에 한번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300원 9,000원 이하 이렇게 3번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분할 매수 하시고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121선 지지하는 캔들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8,500원까지는 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장 시가에 담아보시고요. 9,300원 그리고 9,000원 이렇게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일타 종목 J-C1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통합 오직 캔들 보여주었습니다. 5일선에 좀 걸려있는데요. 내일 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J-C1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요.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차트를 어떻게 세력들이 만드는가. 오늘 10월 28일이죠. 오늘 10월 28일인데 저는 차트를 언제로 돌릴 거냐. 이때가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저는 차트를 9월 10일로 돌리겠습니다. 9월 10일 보시면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121선 라인에 이렇게 막혀있죠.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 다음날 오르겠구나. 상한가라는 게 말 그대로 다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 날 오를 수 있는 만큼은 다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고자 했는데 상한가 도달해서 매수하지 못한 이들의 매수세가 내일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예측에 맞게 121선 돌파하면서 갭이 떠야 되는데 물량을 이미 다 소화한 세력들 물량을 다 매집한 세력들은 그렇게 뻔하게 가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 갭 뛰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이 달라붙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력들은 마음을 다르게 먹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털고 가자. 어떻게 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죠. 아니, 다음 날 상한가가 3870원이었습니다. 한 4200원, 4400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개파락하더니 10% 다 빼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만약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한 개인 투자자다. 장중에 운 좋게 담은 개인 투자자다. 혹은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미리 가정해볼게요. 다음 날 보는데 기대와 달리 10% 다 빼버립니다. 그럼 이때 정리를 나는 한다, 안 한다로 나누겠죠. 정리하실 겁니까? 일단 좀 버텨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쭉쭉 뺍니다. 얼마까지요? 거의 뭐 3200원까지 빼는데요. 바로 안 올려요. 얘네들은. 자, 보시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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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을 쭉 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담았던 사람들 여기 담았던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매직봉이라는 걸 영리하게 한번 띄워놓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종목을 그냥 JCN 시스템을 내일 한번 보세요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매매하는 것은 일단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또 이런 거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워놓으시면 다음부터 안 당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게 뭐죠?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거래대금 실림에서 이렇게 나오면 매직봉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자, 보세요. 이때 3,400원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여기까지 왜 올렸겠어요? 여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렸다 이거예요. 여기 걸려있는 물량들 가져오기 위한 거죠. 이 캔들이 말하는 게 이 캔들이 세력들이 만든 캔들인데 개인 투자자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회를 한번 줄 거야. 너 여기까지 올렸는데 오늘 팔고 나올 사람들은 팔고 나와라고 의미하는 팔았으니까 거래대금 많이 실렸겠죠. 대부분 다 팔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바로 안 올리죠. 바로 올리면 또 개인 투자자 붙으니까요. 어떻게 올립니까? 쭉쭉 흘러면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따 한번 올릴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패턴을 쓰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패턴을 알면 제시션 시스템은 이런 세력이니까 이때 바로 안 들어가죠. 이것도 상한가가 왔거든요. 언제 들어가죠? 빠질 때 여기 이평선도 수렴 구간에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학습효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렇게 바로 안 올린다니까요. 상한가가 하고 나서 쭉 빼고 나서 올린다니까요. 얘도 상한가가 갔을 때 10월 14일에 바로 안 올리고 눌리고 나서 올리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걸 이제 한번 봤다. 처음이야 우리가 모를 수 있겠죠. 처음이야. 두 번째 봤을 때는 이런 데 눌릴 때 담을 수 있겠죠. 이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제 왜 제가 여기서 가져왔냐. 눌리는 지점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만약에 이때도 보면 세력들이 여기서 많이 빼는 것 같은데 제시션 시스템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높은 자리 같은데 여기 막 장기평선까지 빼면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거 분할 매수로 갈 겁니다. 다만 여기서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윗고리를 계속 달아놓는 거죠. 앞에 물량을 받아 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승 출발 신호탄을 알린 캔들이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많은 물량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 번에 많은 물량 들어가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4천원 750원 3천 750원 3천 5백원 이렇게 3분할 매수 아까 제가 레뷰 코퍼레이션도 이렇게 거미줄 쳐놨었었죠. 마찬가지로 JCN 시스템도 3분할 매수로 들어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CN 시스템 전략 세웠습니다. 상승 출발에 신호탄을 알리는 캔들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일장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할 매수 관점으로 4천원 3천 750원 3천 500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중목 D.O.U. 볼텐데요. 오늘장의 25% 큰 장대 양복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D.O.U. 전략 세워주시죠. 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사람들의 심리를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9월 9일이죠. 9월 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기까지만 보실래요? 한 달 반 정도 주가가 쭉 올라오죠. 거래대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건 세력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세력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요? 볼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심리를 아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어 D.O.U.라는 종목이 시청도 괜찮고 다 좋은데 신저가를 찍었네. 신저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저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저가를 이제 52주 만에 찍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가격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매매를 안 하지만 또 이제 관점이 다 다르니까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담으면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죠. 한 10억씩 들어왔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온다면 2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서 담아놓으셨을 거예요. 어? 여기 이제 2평선들이 올라오니까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골든 크로스 레드 크로스 하면서 담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어? 이거 121선 라인 돌파하면 121선 안에서 할 수 있는 매매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면서 담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거래대금 좀 들어오네요. 이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구간과 이 구간 또 하나에서 파트가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차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앞에의 어떤 개인 투자자가 만든 차트를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력들이 만든 이 캔들의 해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이 안에서 또 세 파트로 나눠진다. 이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신적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담아놨고 그 다음에는 2평선 매매하는 사람들이 담아놨고 다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파트가 다 개인 투자자가 만든 작품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만든 작품은 뭐라고요? 이 700억짜리 캔들입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이 40억 5억 10억 6억 15억 에이징랜드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하루에 10억 들어오도 내가 갑자기 2천억이 들어왔다. 거래대금만 믿고 봅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다음날 수익 구간이 한번 나왔죠. 마찬가지다. 다만 조금 걸리는 부분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거는 에이징랜드와는 다르죠. 왜냐하면 한번 털고 갔잖아요. 한번 털고 갔으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물량을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넘어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에이징랜드는 여기서 자 여기서 가자 하고 외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약 4거래일 정도 털고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눌림 과정을 보고 나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한번 털고 가고 그러면 오르겠네. 근데 지금 D.O.U를 봤을 때는 그런 캔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분명히 한번 눌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바로 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들고 왔어요. 다만 이거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직 개인 투자자 물량을 소화하고 간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흔적을 따라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다만 바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시가의 조금 5% 정도 담아보시고 주가가 빠진다면 한 27,000원 이하부터 쭉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중장기로 볼 거예요. 10일 제 기준에서 중장기는 10일입니다. 10거래 만약에 5% 담았는데 바로 올라간다면 수익 실현하시고요. 5% 담았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소액 비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7,0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